포트나이트 아이템 상점에서 크리에이터 후원의 드림 스케치를 입량하면 드림 스케치에게 맛있는 과자를 사줄 수 있습니다 음 맛있당 위에 내렸다 화이트만 써서 1등 10피트 기어 지금? 지금이요 원포인? 화이트면 흰색 무기만 써라는거 아닌가요? 10피트 몇포인이요? 최생 무기만 쓰면 되죠? 10피트 콜 오 깜짝이야 으아아아 으아아 뭐야 까짓거 해보죠 아허 아허허허 못써 엇글 엇글말였다 첫번째 쐜담 Preis 오우 아 근데 이렇게 한데라도 맞으면 안되는데 힐템이 없는데 야 일로와 이걸 준다고? 야 벽부터 지었어야지 하면서 싸우고 있을 것 같다 어 이거 먼저 잡아야 돼 거주 받고 호우 와우! 와 그 와중에 한대도 안맞았네 나 그 와중에 한대도 안맞았었네 개꿀 어디갔지? 열고서 어디갔을까? 와 으으어ack 으어어어어어ALD inwardони 무서워 으악 으 ㅈㄹ 으 나타났엉 으 으 아 GG 아 심장떨어지는 중 언제 돌았어 아 언제 돌았어 아 나쁜놈 아 뭐 국깽이가 에픽이어서 미션 실패 10피등 감사합니다 회색무기로 1등 10피등 감사합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아니!! 아니!! 아아 자꾸 샷건 못맞춰 쫄아가지고 아이 뭐 금게가 왜 이렇게 넘쳐마냐 나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와 편집 진짜 잘한다 얘 지붕 열어가지고 와 샷건 한 번 순간적으로 막았네. 당황했다 얘도. 아 이런 시였어. 디래곤 브레스로 끝을 낼 거야. GG. 아이고 힘들어라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이고. 아이고.